손가락은 여전히 부어 손흥민 월드컵 예선 참석 위해 귀국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이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뛰기 위해 귀국했다 손흥민이 오는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태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개최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손흥민은 같은 날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호텔로 이동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손흥민은 이날 흰색 후드 자켓과 흰색 티셔츠 여기에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평일 오후인데도 팬 취재진 관계자 등 300명가량이 손흥민이 들어오는 장면을 지켜보려고 입국장에 모였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손흥민이 나타나자 환호와 박수소리가 장례를 메웠다 연신 고개를 꾸벅 숙이며 성원에 화답한 손흥민이지만 표정은 사뭇 굳어있었다 그는 최근 대표팀을 휩쓴 각종 논란 속 마음고생이 심했다 평소 귀국 시 직권했던 한박 웃음 넓이 손흥민은 경호 속 재빨리 공항 건물을 떠났다 다만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팬들이 모여 성원을 보내자 잠시 밖으로 나와 미소띈 얼굴로 양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손흥민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후 황 임시 감독 체제로 재편한 대표팀에 합류해 2023 아시아축구연맹 데이FC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한 달 만에 동료들과 만난다 같은 시각 국내파와 이재성 마인츠 등 일부 해외파 선수들은 고향종합운동장에서 소집 후 첫 훈련을 진행했다 선수단은 초반엔 굳은 표정이었지만 황 감독 하에서 밝고 유쾌함을 유지하며 훈련을 이어갔다 한국은 오는 2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 26일 오후 9시 30분 태국 방콕에 있는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에서 태국과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시조 3 4차전을 치른다 이는 대표팀이 한국의 문제아로 전락한 가운데 치러지는 A매치다 대표팀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졸전 끝에 4강에서 탈락한 것도 모자라 탁구게이트 카드게이트 등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주장 손흥민이 한국축구 차세대 간판으로 꼽히는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과아시안컵 요르단과 준결승전 전날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실이 알려져 축구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 충돌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친 손흥민은 대회가 끝나고 소속팀에 돌아가서도 줄곧 붕대를 감고 그라운드에 나선 바 있다 탁구게이트의 상징과도 같은 오른손 붕대는 이날 찾아볼 수 없었다 손흥민은 붕대 없는 오른손으로 외투 하단부를 잡은 채 입국장에 나타났다 이강인과 충돌로 인해 다친 걸로 보이는 중지 쪽은 여전히 부어있었다 한편 임시감독인 황감독은 손흥민에게 계속 주장직을 쥐어주며 연속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하극상 논란 3월 a매치 합류 시강인 21회 공식사과 나선다 태국전 앞두고 어떤 이야기 할까 이강인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중만 하더라도 한국의 에이스로 엄청난 응원을 받았다 이강인은 클린스만 감독의 무전술 축구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3골 1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회 후에는 일명 탁구게이트로 인해 비판의 주인공이 됐다 요르단과의 4강전 전날 이강인은 저녁 식사 후 일부 선수들과 함께 탁구를 치려 했다 하지만 주장 손흥민은 경기 전날인 만큼 단합을 위해 이강인을 제지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고 손흥민은 손가락 탈구 부상까지 당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요르단전의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0대2로 완패했다 축구 팬들은 주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상까지 당하게 한 이강인의 하극상에 분노했다 동시에 이강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 정황들까지 전해지면서 국가대표 퇴출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이강인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으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손흥민이 머무르는 영국으로 직접 가서 사과를 전했다 손흥민도 sns를 통해 비판을 멈춰 달라고 부탁하면서 사건 진압에 나섰다 이강인의 3월 a매치 소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황선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을 모두 발탁했다 황 감독은 지난 11일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이강인과 직접 통화를 했다 이강인이 팬들과 선수들에게 진성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 있다 이번 소집에서 이강인을 제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한 비단 두 선수의 잘못이 아닌 대표팀 전체의 잘못이다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오히려 지금을 다시 뭉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판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이강인은 20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은 19일에 입국해 태국전 훈련에 참석한다 이강인은 훈련 직전에 직접 마이크 앞에 서며 사과를 전할 예정이다 내분 사퇴 후 첫 소집 디번에도 주장은 손흥민 축구대표팀은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두 경기를 앞두고 소환됐다 황선홍 감독은 주장직을 손흥민에게 계속 맡기기로 결정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몸싸움이 벌어진 아시안컵 이후 처음으로 대표팀이 소집됐다 정우영은 이렇게 밝혔다 여기에 왔을 때 항상 국가대표라는 영광을 느꼈고 항상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또한 일부 선수들이 훈련 캠프에서 선수 내부 갈등으로 인해 협회 직원들과 카드게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대표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졌다 황선홍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코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수들과 이야기를 하면 많이 부담스럽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들이 경기에서 잘 플레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제해야 했던 황선홍 감독은 내부 난투에 연루된 손흥민에게 주장 역할을 계속 맡기기로 결정했다 손흥민의 주장 체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우리 모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 및 팬서비스 활동 관련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한 손흥민은 팬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귀국했다 다친 손가락에 붕대를 감지 않은 손흥민은 예전과 달리 엄숙한 표정으로 입국장을 떠나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버스에 올랐다 좌측한 소흥민은 예전과 달리 엄숙한 표정한 및 팬서비스 활동을 받습니다 이정도면 추고 다리에 올린 시간을 제거합니다 선수홍 감독은 기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수홍 감독은 평균 yep산업상과 달리 엄숙한 방식을 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